발이 왜 그래? 왜 발에다 그림 그렸어? 아니, 나 안 해놨어. 일부러 이건 한 거 같은데, 딱 봐도? 아니, 우리 집이 일 때 다르게 나면 뭐해? 자, 일로 할게요. 트람바바데요. 그럼 왜 안 씻었어, 유치원에서 발 씻었어요, 같이? 내가 씻었는데? 이게 씻은 거야? 내가 조금 더 머리 씻었어. 이게 씻은 거야? 응.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왜 안 씻었어? 여기만 씻었는데, 여기도 있었는데, 이거는 왜 그냥? 여기도 있었는데? 빨리 씻어줘, 나한테. 너가 씻어야지, 이거 나 진짜. 와... 나 왜 놀다? 나 왜 안 나오냐? 엄마가 톡톡톡 털면 나온다고 했잖아. ㅋㅋㅋ 남자가ári이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저 어떤 거 못 봤다고 그거 아니 엄마가 아까 다 읽었어 네가 못 들었나 보지 엄마가 아까 전에 읽은 거 같은데 나 안 봤는데 확실해? 응 아까 엄마가 읽었는데 아까 엄마가 읽었는데 네 사실 엄마는 못 봤어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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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반지가 없는 거예요. 막 찾는데 밀리가... 자기 레고 집 안에 넣어놨더라고요. 찾아서 지금 끼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먹어 도착하는 것들이 제일lic! 나 지금 발간해서 나는 조금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네요. 어 나는 나름 소파랑 다 fundamental인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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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맛있을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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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